올해 빵과 과자, 생수 등 가공식품에 이어 햄버거, 치킨 등 외식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 지수는 115.45로 1년 전보다 7.5% 올랐습니다. 지난해 9월 30년 만에 최고치인 9%까지 상승했다가 안정세로 돌아선 외식 물가가 다시 들썩이는 모습입니다.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도 10.4%로 2009년 4월 이후 13년 10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. 외식 가공식품 등 먹거리는 지난해부터 공공요금과 함께 전체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으로 물가 안정에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. 정부는 식품기업들의 가격 인상 요인을 자체 흡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,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의 부담으로 가격 인상이 추가 단행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. 정부는 검은지에 대한 제공이 있습니다.